지난 10년, 우리는 서울의 매력을 알리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서울을 방문하는 외국인 방문객 수는 그 어느 때보다도 많아졌습니다. 하지만 많은 방문객이 서울을 찾게 되면서 새로운 고민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시민들은 불편하고 방문객들은 환영받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시민과 방문객 모두가 행복한 새로운 서울 관광이 필요합니다. 맞아주는 시민과 환영받는 방문객, 관광으로 행복해야 할 이들 모두는 관광시민입니다. 이제 관광시민을 위해 모두가 행복한 관광도시, 서울을 만들겠습니다. 관광의 즐거움에 공존의 기쁨을 더한 가치관광을 만들어가겠습니다. 지속가능한 서울관광의 미래, 가치관광, 가치서울. 서울관광재단은 관광시민에게 행복을 제공하는 서울관광의 창이 되겠습니다. 지속가능한 서울관광의 창이 되겠습니다. 이란에 관광시민에게 행복한 관광시, 서울관광의 창이 되겠습니다. 지속가능한 서울관광의 창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